먼저 얘는요, 라렌이고요. 라렌이랑 오늘 좀 같이 놀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짜란! 일단 매일 아침 이렇게 라렌이를 괴롭히는 걸로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. 라렌아, 가자! 라렌이 옷이 많아요. 저보다 많아요. 라렌이의 나들이니까 옷을, 라렌이 옷을 골라야 되는데 후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1번, 분홍 쫄티. 어때 라렌? 반응이 좋지 않군. 2번, 드레스. 눈치를 왜 봐. 세번째, 후드티. 끄덕끄덕 한 거야? 그럼 오늘은 엄마랑 같이 블랙으로 맞춰 입겠습니다. 라렌이랑 같이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라렌아, 라렌아, 가자 우리. 저는 지금 남산에 놀러 왔습니다. 얘들아. 안녕. 라렌, 기분 좋아? 밤비야. 짜잔. 밤비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밤비의 종류는 베들링턴 테리어고 올해 밤비는 3살이에요. 근데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오는 길에, 어우, 오는 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강아지들을 두 마리를 데리고 여기 온 건 저의 선택 미스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엄마, 아빠가 고생하고 계세요. 얘네, 강아지 둘 때문에. 저희 엄마, 아빠가 고생하고 계세요. 밤비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. 생긴 게 공룡 같다고. 근데 밤비 너무 예쁘고 눈이 좀 옆에 달리긴 했는데 너무 예쁜데 사람들이 자꾸 밤비를 와봐. 사람들이 자꾸 웃어요, 밤비 보고. 아니, 아까 오는 길에 강아지들을 만났는데 라렌이가 강아지들한테 시비를 되게 잘 걸어요. 그래서 오는 길에 강아지들이랑 한바탕 싸움을 하고 좀 진정이 된 상태예요. 아무튼 오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건 저의 선택 미스인 것 같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산책을 다녀왔습니다.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기운이 다 빠졌어요. 제가 되게 듣기 좋은 곡이 있는데 볼 빨간 사춘기분들의 나들이 갈까.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. 약간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. 갈 사람도 없고, 갈 시감도 없고. 어머나! 라렌이 기분 좋아? 라렌이 이거 와봐. 촬영 중인데? 아, 아까 기운을 너무 빼가지고 기운이 없네. 촬영중이九anner editorial 했어요. 촬영중입니다.